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 KT를 좀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해요. KT 하면 다들 통신사지만 최근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KT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탈통신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9년 만에 시가총액도 10조를 재탈환했습니다. KT 관심이 많죠. 오늘 KT에 대해서 증건부 조은아 기자와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시총 10조를 회복했다. 지금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9조 9740억. 실제 조금 밑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가도 상승세이고요. 꾸준한 주가나 시총의 증가, 성장의 배경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KT와 같은 이런 통신주는 경기방어주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경기방어주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하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재미없는 주식이다. 이런 평가도 있죠. 하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KT랑 통신주에 굉장히 집중 예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신주 수익률이 코스피를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통신주인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난히 KT의 주가 상승세가 더욱 도돌아진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KT는 경기방어주로서의 안정적인 실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도 있는데 또 다른 장점이 강력한 주주환원,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들을 좀 더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KT가 지주사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면서 계열사인 밀리의 서재라든가 또 K뱅크와 같은 자회사들로 함께 도돌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KT의 주가 비교를 한 표가 있군요. 이걸 잠깐 볼까요? 보면 코스피는 올 들어서 지수가 변동성 있고 아락을 많이 했는데요. 11, 17%가 8월 25일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KT는 올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2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좋다 그랬죠? 상반기 실적 좀 체크해 주시고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봐주세요. 상반기 실적 워낙 안정적으로 잘 나왔었고요. 수상 기대치보다 약간 밑돈다는 그런 의견도 있긴 했지만 작년보다 확실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하반기는 양호한 이런 본업, 통신과 관련된 본업 실적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그룹사들의 실적도 같이 도돌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주요 포인트를 짓자면 통신 부문에서는 플래그십 모델 출시, 이거와 함께 중간 요금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요금제가 변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존보다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요금제가 출시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장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고가의 요금제를 쓰던 이용자들이 낮은 요금제를 쓰게 되면 실적 면에서는 약간 우려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과연 이용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통신 사업 부분인 B2B 사업이라든가 콘텐츠 관련 사업들은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진의 라인업 확대와 콘텐츠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콘텐츠를 좀 보면요.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이 25조 6,944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191억 원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각각 3.2% 또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가 연간 25조를 매출을 하는군요. 실적 추정했고요. KT 하면 또 사실은 대표적으로 배당주로 꼽혀요. 배당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하반기 되면 배당에 대한 관심이 찬바람 불면 높아지지 않겠어요? 배당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배당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KT가 2020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배당을 조정 단기 순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하겠다. 배당 성향의 50%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익이 개선되는 만큼 배당금도 올라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1,350원이었고 이게 직전 대비 기준으로는 22%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910원이었죠. 이제 관심사들은 당연히 내년 얼마나 줄 것이냐 이건데요. 올해 워낙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주주 환원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자면 KT 클라우드가 분사를 하면서 별도 순위익이 살짝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당 배당금이 줄어드냐. 그렇진 않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런 일회성 요인이 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주당 배당금은 2,100원 내지 2,2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2,300원까지도 예상하는 증권사가 있고요. 최근 KT 주가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대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배당 수익률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좀 더 추켜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당 한 2,100원 정도를 배당한다고 하면 시가로 연금 배당 수익률이 5% 중후반. 시중 금리의 2배 이상 되는 거니까요. 다만 기업들이, KT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중간 배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배당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배당이라고 하는 게 연말에 배당 낙전에 심한 말로 하루 전에 사면 하루 가지고 있었다고 배당 주고 1년 내 가지고 있다가 팔면 못 받는 거거든요. 중간에 중간 배당을 계속 반기 배당이든 분기 배당을 기업들이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KT의 경우에는 사실 결산 배당을 선택하고 있어서 중간 배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는 분들은 KT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업 부분이 통신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통신이 아닌 비통신 부분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비중이 있고 힘을 싣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사업 부문별 평가를 좀 해주세요. KT 사업은 크게 통신 사업인, 죄송합니다. 비토시 통신 사업과 비토비나 콘텐츠, 클라우드 등 이런 비통신 부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비토시 통신 사업은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비통신 사업 쪽의 성장세가 굉장히 도돌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비통신 부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훨씬 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관심이 확실히 이 비통신 사업 부분에 쏠리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통신 사업 부분 핵심 성장 동력이 디지코입니다. 그중에서도 디지코 B2B 부분의 경쟁력이 국내 최대 커버리지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에 기반한 것인데요. 콜센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AICC 즉 AI 컨택센터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과 또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올해 수준 목표가 올해 3조 원에서 2025년에는 5조 원으로 올려잡았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과로 KT의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지니와 스카이 TV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CJ E&M과의 전략적인 제휴라든가 TV인과 시즌의 합병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BC카드라든가 K뱅크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등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도 두드러져서 통신과 비통신 부분의 사업이 굉장히 조화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쪽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현모 대표가 오시고 나서 통신은 기존으로 가는 거고요. 비통신 사업 쪽을 굉장히 다각화를 하고 있죠. 조 기자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16회까지인가 나왔다는데 정주행하셨나요? 그럼 전 본방사수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드라마가 잘 못 듣던 E&A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해서 정말 공전 AT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KT가 뒤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미디어 콘텐츠 쪽에 여기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 않겠어요? KT 쪽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쪽 전망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우영우 드라마 열풍으로 인해서 스튜디오 지니의 제작 역량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E&A 채널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는 확실히 우영우 드라마 덕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E&A 채널 단가의 광고 단가 역시 이런 구조적인 상승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더불어서 티빙과 시즌의 통합 OTT 3대 주주로서의 그런 지분 가치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스튜디오 지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 8판에서 10판 정도를 방영을 할 예정인데 이걸 통해서 연매출이 한 8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거고 또 손익분기점 역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월 1일자로 KT 시즌과 CJ의 팁빙이 합영을 하게 됩니다. 콘텐츠 제작 능력과 유통 채널을 보유한 이 CJ그룹과의 제휴를 통해서 KT 미디어 사업이 좀 더 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는데요. 합병을 하게 되면 국내 가입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더불어서 토정일이 OTD 플랫폼인 스튜디오 지니의 주요 채널로서 확보를 하게 돼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오영훈은 시즌2가 나오겠죠. 아직은 정확히 계획은 모르겠으나 고객들이 원한다 이러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주가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사실은 KT는 여러모로 기업이 탄탄한데 문제는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좀 사야 되는데 잘 안 빠지고 이제 38,000원 수준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확실히 최근 주가 상승을 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에도 증권사들에서는 KT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KT의 앞으로의 업사이더가 충분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증권사 17곳의 목표 주가를 좀 살펴봤더니 평균적으로 4만 7,088원의 목표 주가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4만 5천 원인데 높게는 5만 2천 원까지 제시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성장을 한 만큼 하반기 자체는 향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을 겨냥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박스권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KT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증권부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